주님 저는 나약해요 난 그저 힘없는 인간이죠 주님께서 왜 날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연약한 인간이라 나도 주님을 자주 잊어요 그 모든 것을 빌려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하셨지요 그것은 모두 주님 것이죠 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나 주님 보여주소서 나는 어디로부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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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